가수 영탁이 두 번째 정규앨범 포엄을 발표한다.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공식 트위터 및 인스타를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 fym 출시와 관련해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앨범명 포엄과 함께 2023년 8월 1일이라는 앨범 발매일 정보가 게재된 가운데 검은 바탕의 희뿌연 연기만 표현되어 있어 발매될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영탁은 지난해 정규 1집 mm으로 초동 52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하프 밀리언을 달성했으며 서울 체조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를 강타한 단독 콘서트 탁셔 takshow 로스타성과 브랜드 파워를 발휘한 바 있다. 또한 공연 실황을 영화로 옮긴 takshow 더 무비를 지난 6월 28일 cgb를 통해 단독 개봉 하반기 기대작인 jtbc 새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을 통해 연기자 데뷔도 앞두고 있다. 8월 말에는 탁쇼 2분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한편 영탁의 정규 2집 포험은 8월 1일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격 공개될 예정이다.